에이 으 으 으 네 잠깐만 잠깐 락킹 네 팝핀 팝핀데 락킹 40초 원보보로요 4강도 마찬가지로 40초 원보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이 끝난 다음에 비불락 제가 미리 불러드릴게요 솔로분들 첫번째 김찬미씨 두번째 제이 슬라우 세번째 이태우 네번째 이나영 다섯번째 위주영 여섯번째 김도영씨 미리 미리 준비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오케이 DJ 할라보키 준비될것 같네요 8강 세번째 부터 가보겠습니다 드롭더 비트 1개월Ну 하나좀 하나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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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